문법상 과거형이 와야 하는 자리에 우리는 will 대신 what를 사용하죠 하지만 what는 will의 공손하고 순화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원할 때 want 대신 what like를 사용해서 더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ant a sandwich 라는 표현을 더 공손하게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I'd like a sandwich I'd like a sandwich will과 what의 관계처럼 can과 could도 굉장히 비슷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can보다는 could가 더 공손한데요 그래서 무언가를 더 정중히 부탁할 때는 could를 사용합니다 바쁜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할 때 could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could you give me a minute could you give me a minute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을 때 I don't like it 하면 너무 직설적이죠 좀 더 순화시켜서 표현할 때는 fan이 아니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I'm not a big fan of it I'm not a big fan of it 무언가가 틀렸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사람에게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불쾌하겠죠 그래서 you are wrong을 말해야 할 상황이 오면 wrong 대신 mistake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you are wrong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I think you might be mistaken I think you might be mistaken no를 강력하게 하면 nope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no를 순화시켜서 더 공손하게 표현할 때는 afraid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I'm afraid not I'm afraid not I'm afraid 자체가 수거이고 무언가 유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는 I'm afraid I can't I'm afraid I can't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I'm afraid I don't agree with you on the matter I'm afraid I don't agree with you on the matter 이라고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on the matter 우리의 눈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pastel 아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